영상을 보기 전 잠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분방서희입니다 자 오늘은 알파벨로우의 친구 게임 머지 넘버런이랑 병원 모의 게임 같이 볼까 하구요 그럼 바로 터치해서 플레이 슉 슉 숫자 0 O를 닮았는데 Y 넘버 1 합쳐서 숫자 10 합치면 둘이서 발사하네 그리고 또 0 합체? 오 2가 됐어 같은 숫자를 합치하면은 다음 숫자로 넘어가네 그리고 다른 숫자는 20이 돼버리고 이어서 오 012 잠금해제 자 그러면은 2000파이트 뚜시뚜시뚜시 여기서도 합치라 할 수가 있나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와 겁나 발사해 E는 누구지 알파벳? 이게 숫자가 자세히 보면은 알파벳 로우 캐릭터들 얼굴입니다 넘버 로우라니 아 또 살 수 있어 게다가 와우 겨우 막았어 가볍게 스킵해주시고 아 광고 볼 걸 그랬어 자 여기 강화까지 할 수 있네 근데 이건 뭐야? 이따 써보자 자 일단은 숫자 0에서 다시 한 번 1 Y1 0은 5야 오 순식간에 10 만들어버리고 몰티샷? 몰티샷 뭐야? 두 발씩 발사한가? 오 방금 숫자 4개였는데 020? 전화번호인가요? 02 전화번호? 02 0까지 합치하면은 021 전화번호까지 만들어버리는 클라우뚜 121 잘 합치면은 양쪽 와우 숫자 5개나 갖고 할 수 있어 바로 데리고 와주시면서 그럼 합체 가자 1합체 여보세요 02 전화번호 서울 발사합니다 야하 발딱거리는 것 봐 또 광고 야무지게 봐주시고 계속 강화해 아 우리 이거 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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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거는 대체 어떤 걸 강화해 주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Y1 오 02 전화번호 만드는 거 완전 웃기네 오 12 하지만 2가 더 좋아 3 뼈 오 뭐야 선물 상자에서 0이? 뼈 쌀에 다 먹을래 다 먹을 수 있냐 와 0231 02031 이거 다 먹으면 어떻게 돼 와 빠졌 한 명 죽었어 가자 얘들아 프레디보스? 일단은 Q를 만들어야 돼 Q3 4N4 5 얜 누구지? 여러분들 아시면 덕분에 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그린 같은데 가자 물량댁 점점 물량이 많아져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지만 너무 쉽게 뚫어버리지 선물 뭐야? 어 돈까지 야무지게 안 봐주시고 이거는 봐야겠다 일단은 강화 먼저 그 보자 야무지게 광고 보니까 다음 단계 숫자가 됐네요 스타트 비거라서 그런지 저는 숫자가 커진 줄 알았는데 010 전화번호 또 됐고요 여보세요? 뭐야 숫자가 왜 하나 없어졌냐? 벽에 닿으면 없어지나? 자 발사 속도 겁나 증가 순시간에 21 베스킨람이 31 가자 어 31 됐다 베스킨람이 31 베라 아이스크림 주세요 쏘리원까지 숫자 만드는 재미가 있구만 발사! 자 이어서 광고 봐서 그런지 렉에 살짝 걸려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거 몇 개를 합쳐야 되는 거야? 1 합체? 1 합체? 2 3 와 만들기 힘든 못 만들겠는데? 잠깐만 못 만들잖아 이거 파이트! 0 하나밖에 못 쌓는다 방금 1.2K 광고 봐 역시 광고를 보긴 봐야 돼 자 일단은 아 여기 어디다 돈 쓰면 안 되는데 빨리 가자 이건 뭐야? 새로운 장애물? 요 게임도 알파벨 로어 친구 게임이라 그런지 장애물이 점점 추가돼 돈 벌죠 돈 벌어 자 0 1 오 숫자 2 클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자 0 2 0 다음에 0 2 1 스피드샷! 와 뭐야 이거 스피드샷 아니었어? 샷건이었어? 아니 샷건 뭐야 이거 자 그 다음 또 강화하면은 야! 와 너무 이쁘다 콩알탄 코딱지탄 발사 자 얘들아 우리 많으니까 다 먹어 다 먹어 그렇지 301까지 만들어버리면서 이러면 숫자 완전 차례대로 아닙니까 여러분들? 순서대로 합체 갑시다 2 3 4 5 약! 6는 뒤인가? 6 6 자 순시간에 600 만들어버리면서 파이트! 와 콩알탄 크기봐 코딱지 왕건이 코딱지 발사 너무 쉽게 제거 그럼 이어서 또 강화 아 실수로 광고 봐버렸어 가자 가자 이거 뭐야 장애물 또 뭐야 이제 박스가 추가됐네? 발자속도 겁나 빨라 여러분들 강화 겁나 해서 그런지 순시간에 와이 1 와이 0 1 아 10이 좋은데 오 순시간에 0 1 2 120? 130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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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또 큐다 이번에 바로 강화하겠는데? 230 240 240 뺑 뿡 와 와 자 3K 그냥 부셔버리고 갑자기 와 한 명 밑에 빠진 것 같지만 몇 마리야? 6마리 다 가니? 자 이러면은 6 다음 아 못 볼 것 같은 느낌인데? 못 보죠 여러분들? 못 봐 못 봐 요걸로 부족해 요걸로 부족해 일단 싸워 6이 대장이야 대장 야무지게 싸워주시면서 어허 팔딱팔딱 그럼 이어서 또 강화하자 야무지게 해주시고 아 여기서 강화하면 안됐는데 하 광고 보고 까먹었어 아 돈으로 숫자 샀어야 되는데 바보 이제 더이상 강화 안합니다 여러분들 바보같이 강화했어 자 1.2K 그래도 7은 볼 수 있어 이제 곧 이어서 012 숫자를 최대한 많이 갖고 가야 돼 여러분들 그래야 빠르게 합성할 수 있으니까 안돼! 숫자 잃어버렸어 3 아 장애물에 녹았어 괜히 먹었다 숫자 일부러 안 먹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.4K 무조건 먹어야 돼 0103 자 무조건 합체 그렇지 다까지 이러면 다하면 쉽게 합체 가거든요 합체 나이스 야무지게 강제 광고까지 시청하고 이어서 4합체 5 5합체 6 6합체 7 스페셜 7까지 만들어버립니다 이 만들고 계속 싸 뭐야 광고 보면 3을 준다고? 이건 못 참지? 3이 가치가 상당히 높은데 또 줘? 또 봐 또 봐 바로 4개까지 벌어버리고요 파이트 가자 이러면 다음에도 바로 지나야겠는데? 3큐가 4개나? 아니 아까 광고로 숫자 3줄 때 많이 볼걸 어 뭐야 잠깐만 숫자 4잖아 4 무조건 먹어야 돼 죽어도 4는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무조건 숫자 8대거든요? 제발! 아 도움먹었다 14? 4가 지금 뒤에 있으니까 안좋아 안좋아 뒤에 0을 만들어가지고 안전지대 확보 숫자 1 떨어뜨려 그냥 4가 더 중요해 4 가치가 훨씬 높거든요? 401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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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는 무조건 구워야 돼 다른 숫자 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번에는 0을 그렇지 앞에 뱉지 이러면은 또 1 2로 돼 1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141 141 바로 들고 와버리고 오! 이제 광고로 큐 준다 아 1대 광고를 많이 봐야되긴 하거든요? 여기서 1 만들고 1담 2 2담에 3 합체? 4 5 5합체 6 6합체 7 합체! 에잇 얜 누구야? 어떤 알파벨 로어져? 그리고 광고 다 부를거야 싹 다 채울거야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또 봐 요쯤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만 봐 토 나와 와! 물량 봐 물량 파워 야 돈 줘버리고 광고 안 봐 광고 너무 많이 봐서 광제광고도 안 보네 못 보게 해버리네 광제광고 자 바로 1 만들어주시고 이제 끝판왕 9 볼 수 있겠습니다 9 다음엔 없어요? 이게 0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이야 9가 자 2 2 나누기기 보석의 힘을 쓰는 2 나누기 보석 달려있자 뭐야 이거 0이 왜 커? 버그인가? 버그까지 걸려버리네? 빠르게 빠르게 9분 오 1이 왜 이렇게 커? 버그야 뭐야 이거? 광고 너무 많이 봤더니 버그가 걸려버려 와아아아아이 넘버원 넘버투 1202 나이스 안돼 엄청나게 큰 넘버원이 빠졌어 안돼 넘버투도 사라졌어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에겐 3Q가 있으니까 합체 가자고 Q만 합체해도 벌써 4 만들어버리고 또 4만들어버리고 또 4만들어버리고 4합체 5만들어버리고 또 5만들어버리고 6까지 만들어버리면서 아 근데 이걸 안된다고? 거의 다 되긴 했어 아까 광고를 더 봤어야 됐나? 하 아니 아니 몇판 봐가면 될거야 여러분들 팔딱팔딱? 그럼 누가 다 겁나 해가지고 이제 9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달리는 맵에서 최대한 숫자 키워봅시다 이만들구요 머리쓰면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지 나누기 보석의 힘을 사용하는 2 100일 만들어버리고 숙 3만들어버리고 요거 이상 갈수가 있나? 맵에서 숫자를 좋은걸 먹지 않는 이상? 자 03만들고 저거 일부러 안먹어 숫자 작은걸 앞에 놓을거기 때문에 이어서 23만들어버리고 나이스 곱하기 나이스 4만들어버리고 이거 좋은효과구만 저런게 있었어? 자 이건 일부러 피해갑시다 버려버려버려버려 잘못하면 죽기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24만 갖고와도 무조건 만들어 9 이제 바로 만들자 어쩔수가 없구만 합체 4 5 6 차례들 만들려 했더니만은 9 9 나아이 얜 누구야 이거도 다 채운건가? 다 채웠논 얘는 또 누구야? 사실상 히든캐릭터일거같은데 여러분들 바로 파이타!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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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피코딱지 코를 너무 많이 파서 코에서 피나 까져 얻어 버렸다는 거 알아가 주시면서 또 이번 영상 좋아요만 넣어준다면은 또 이런 다양한 알파벳 아니 넘버로 게임들 이어서 더 많이 보도록 할 거니까요 좋아요만 오늘 좋을 거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